안철수 대표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 선언 사실 정치인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입증이 됐죠. 안철수 대표도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별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전격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김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이유가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에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무도하고 무법한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끝까지 달릴 것입니다. 고음 야권이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힘을 합쳐 새롭고 혁신적인 시정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야권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외연을 확장하고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지지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저는 답이 나온다. 야권 단일후보를 자처하는 이 부분이 김종인 위원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왜 야권 단일후보냐 이런 식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어떤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단일화 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대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과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중도층의 어떤 마음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선거 출마했을 때도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도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정도의 득표를 한 것은 아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득표를 한 것은 상당히 좀 성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아무리 여론조사가 지금은 이미지 중심으로 된 그러한 답변 결과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중도층에서는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러한 이미지 이상의 것을 지금은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야권 단일후보라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좀 실망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비판을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다 모아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안정수 대표가 그것을 지향한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또 어떤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단들을 강구를 해내야 됩니다. 즉 정치적인 스킬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쭉 보시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본인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본인이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국민의힘하고 야권 단일 협상을 하고 단일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시너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점에 있어서 의문인 것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보면 이렇게 미래를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안철수 대표에게 지금과 같은 시점 국민의힘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지 않고 안철수 대표만 유리한 상황에서 이 야권 단일의 협상을 안철수 대표가 이끌려가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이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 후보를 대중들에게 내놓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자체 후보를 키워내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눌러버리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가 말이죠. 대단히 복잡해 보여요. 김병민 비대위원은 아마 부인하고 싶기는 하겠지만 비춰지는 모양새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후보를 키워내고 우리 후보가 확정이 되면 파괴력이 커질 것이다. 안철수 대표의 파괴력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우리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내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는 안철수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서 과연 야권 후보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좋다. 우리 후보도 좋지만 안철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들어가야 범야권 단일 후보. 그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도그마에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야권의 단일후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왜 불편하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아까 잠깐 던지셨는데요. 그것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나만이 야권 단일후보가 됐을 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2월 말, 3월 초 정도 경우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우뚝 서서 한 30%의 지지율이 나오고 안철수 대표가 한 1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면 그때 똑같이 야권 단일후보를 지금처럼 얘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고민했을 때 3자 구도로 치러서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간건하게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조건부실만 선언했고 아마도 다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는 내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선거 구도가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바라보시기에 과거의 낡은 프레임으로 찍어야 되는, 마지못해 찍는 경우에 선거 공학적인 측면과 정말 기꺼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야권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고 적극적인 투표를 하게 되는 다른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후자처럼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의지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제대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게 되면 아마도 많은 내용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뉴스브레이핑에 나와서는 아마도 조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2011년 보궐선거, 오세훈 전 시장은 그때 보궐선거의 빌미를 제공했던 시장이죠. 왜냐하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서울시민 투표에 붙였는데 투표율이 일정 부분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사퇴하게 됐고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안철수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정치권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당에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당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박원순 전 시장이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었죠. 안철수 대표가 10년 전에 도전했었고요. 나경원 전 의원, 10년 전 보궐선거 때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와 맞붙었던 여당의 후보였습니다. 참 10년 만에 다시 그때 그 인물들이 다시 한번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10년 전, 당시만 해도 아름다운 양보라고 불렸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당시 박원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합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직을 누구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삶을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의 기대를 잊지 않고 제가 아닌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때만 해도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조로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히 뜨거웠었는데 당시 박원순 후보에게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양보를 했는데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상대가 안 될 정도였었죠? 10배가 넘었죠. 10배가, 차이가 났었습니까?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라고 해야 하나요? 안철수 씨죠, 뭐. 안철수 씨. 40% 가까이 지지율이 나왔고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 한 2%, 3% 거의 지지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죠. 그래서 10배 넘는 지지율. 그리고 거의 서울시민의 한 40%가 지지하는 그 인물이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직을 갖다가 누구에게 양보를 했다라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참신하고 진짜 아름다운 양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들이 나왔었죠. 이때 최종적으로 박원순 당시 범야권 단일 후보와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최종적인 선거 결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53.4 대 46.2였습니다. 나경원 후보, 당시 후보가 결정적으로 그 당시 선거 과정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황제 마사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서 사실은 박원순 무소속 후보가 당시에는 좀 여당과의 어떤 야권 단일화에 더해서 이러한 깨끗한 이미지, 좀 정치인, 기성 정치인답지 않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승리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사실 박원순 시장의 유고로 치러지는 이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된 안철수 대표라든지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나경원 전 의원 다 사실은 저 상황에서의 어떤 결자 해지라든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출마 명분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군이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도 같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재보선에 더더욱 이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양쪽의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앞서 본 영상에서 보시면 애초에는 자신은 서울시장에는 관심이 없고 대선에 관심이 있다고 하다가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좀 녹록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도 나는 대선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서울시장 판이 야권 단위라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대권의 어떤 전주국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실은 출마를 할지 말지 좀 판단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기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선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편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은 포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판에서 야권 단위라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대선으로 갈 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좀 놀라운 것은 안철수 후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장점은 중도층으로부터 이제 좀 어떤 지지를 받는 이런 캐릭터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김동길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당 밖에 있는 홍준표 부소속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좀 더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는 행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균열들을 활용해서 범보수의 대권주자로 가기 위한 어떤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아주 지금 상황이 서울시장 선거 자체의 효과보다는 향후에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범보수 진영에 굉장히 뜨거운 어떤 각축전 이런 것들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와 또 훈연의 대선 이야기를 내년이죠. 내년에 대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사람들이 혹시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과연 대선 도전의 기회가 생길 수 있을지 또 서울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당장 내년에 물론 내년 대선 직후에 또 지방자치선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저는 다시 대선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을지 이건 좀 의문이에요? 아마 서울시장에 당선된 인사가 대선으로 직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워낙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 탈락하게 된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책임해지게 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인데요. 당원당규까지 개정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들었는데 이 두 개의 선거에서 모두 패배하게 된다면 이낙연 대선 주자로서의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거머쥐는 쪽에서는 앞으로 가게 되는 정치 지형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부담을 갖고서는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도전하게 된 거거든요.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이런 경우 속에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올라섰지 못하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범야권 후보 중심으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범야권 후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까지 치러야 할 정도로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범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이 국민에게 과연 감동을 주고 있느냐. 이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것 같고요. 여당은 반면에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 박영선 장관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죠. 박영선 장관, 어제인가요? 라디오 나와서 충분히 고심하고 있다. 거의 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화하지 않나 싶은. 다만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당에서 원한다면 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짓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일단은 개각이 되면서 장관은 일단은 물러나야 되겠죠. 물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 어떤 특정 세력, 다수파가 불러주는 모양새 내지는 지지를 갖다가 보장해 주는 모양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당에는 차기 주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상당히 많은 후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까워질수록 의외로 사람이 없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 일단 지금 선거가 재보선이 이루어진 이유가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서부터 비롯된 거지 않습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런 잠재적 대권 주자였던 지자체장들이 상당히 많이 몰락한 측면들이 있고요. 또 김경수 지사도 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여권 내에 여러 주자들이 많이 꺾인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박주민 의원은 지금 뭐 불출마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심하고 있는데 아마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 물론 오늘 박주민 의원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 통화는 안 됐는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3파전이고 안 나오면 우상호, 박영선,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이 경쟁하는 그런 무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른바 당내 친문이 어느 쪽의 지지를 결정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승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말이죠. 제가 우상호 의원은 10년 전에 도전을 안 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찾아봤더니 우상호 의원은 10년 전에 현역 의원이 아니었어요. 낙선을 해서 10년 전에는 그때 보궐선거에는 출마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상호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갈짓자 행보를 하는 분에게 서울은 맡겨도 되느냐, 아마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물음이 지속되고 있고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박영선 장관도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영선 장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었지만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와의 범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정작 서울시장 선거에는 출마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출마하게 된다면 10년 만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 드렸는데요. 박영선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출마 결심이 서고 출마 선을 하게 된다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간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